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. BTS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BTS J-Hope이 어떤 식으로 음악을 만들어가고 하아... 진짜 큰일 났다. 편곡이 안 나와, 편곡이. 춤도 안 나오고. 그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온대요. 아... 아... 나 좀 나... 처음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저만이 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담았고 내가 내 열정에 붙였던 불이 방화였다는 거죠.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. 태블드의 음악은 어떻게든 상자 안 했고 그거를 부정하긴 싫어요. 몇 년 동안 나거든요. 그거를 가져가되 좀 소속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혼자 하는 것도 제가 눌러서 헤드라인이에요. 신기하지 않아요? 멤버들이 옆에 있으면 시너지도 있고 하는데 모르도 저 혼자 발생을 쉽게 해야 되니까. 사랑스럽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쇼핑이 멋있었어. 나는... 하단대로 마음이 잘할 것 같은데? 나... 나한테 신나게 붙잡으려고 저는 이 차라리 타면 지인이다. 또 다른 멋진 J-Hope을 우리가 했죠. 메리? 샷! 에이...!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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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